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티크살롱 티소믈리의 김영아입니다. 요즘 채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우유를 안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식물성 우유로 밀크티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와 함께 보실까요? 네 오늘 실험을 위해서 제가 마켓컬리에서 논데어리 밀크 3종을 주문을 했는데요. 먼저 코코넛, 아몬드, 귀리 밀크를 준비했고요. 지금 이 앞쪽에 보이는 찻잎은 스리랑카 우바 지역에 아주 잘게 브로큰된 찻잎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댁에 있는 티백이나 아니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이런 차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에릭스리토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댁에서 그냥 설탕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시럽, 메이플 시럽이나 아가베 시럽 이런 시럽을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. 네 오늘 저는 각각의 논데어리 밀크를 400ml씩 따로따로 계량한 다음 찻잎을 12g씩 넣어서 어제 미리 냉침을 해두었어요. 냉침하는 방법은 여기 화면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제가 어제 냉침해둔 논데어리 밀크티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제가 주문하고 보니까 이 코코넛 밀크랑 아몬드 밀크에는 당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따로 제가 설탕을 추가하지 않고 이 귀리 밀크, 오트밀크에만 제가 당 성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에릭스리토를 3티스푼 듬뿍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. 지난번 냉침 밀크티 만드는 방법에서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 점성이 높아지면 차가 잘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탕을 추가하실 때에는 반드시 냉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. 이 아몬드 밀크랑 코코넛 밀크는 어쩔 수 없이 당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.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냉침한 논데어리 밀크티를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거르기 전에 잘 저어주시는데요. 잘 젖고 지금 완성된 논데어리 밀크티를 얼음잔에 담아놨는데요.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저는 먼저 귀리 밀크티부터 다음 아몬드 밀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코넛 밀크 이렇게 마셔봤는데요. 제 개인적인 취향은 코코넛 밀크가 1등 그 다음 귀리 밀크 그리고 아몬드 밀크인데 그 이유는요. 코코넛 밀크의 코코넛 향이 저는 굉장히 포해요.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이 코코넛 향이 나는 밀크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. 근데 이제 약간 점성이 있긴 한데 코코넛 밀크 특유의 근데 그것도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그 다음 이제 제가 2위라고 했던 이 귀리 밀크 같은 경우는 살짝 곡물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래서 홍차 향보다 곡물 향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인데 그래도 좀 뭔가 맑고 깨끗한 밀크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아몬드 밀크가 저한테는 3위였는데 사실은 제가 아몬드 브리즈로 만든 밀크티는 정말 별로였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는 나아요. 이 아몬드 밀크가 아몬드 브리즈보다는 나은데 이게 약간 그 아몬드가 완전히 체에 걸러있는 게 아니라 살짝 건더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입안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껄끄럽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어떤 맛에 대한 것도 아몬드가 제일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.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이거를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저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더 맛있게 넣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마지막 바로 느낌 코코넛이다 얘는 바로 코코넛인게 느껴지네 코코넛이다 전 정했습니다 얘가 1등, 2등, 3등 얘가 귤이고 얘가 코코넛이고 얘가 아몬드일 것 같아 왜 얘가 1등이냐면 맛있는 건 얘가 제일 맛있는데 뭔가 그 찻잎이 좀 덜 난다 해야 되나 코코넛이 너무 강해서 차향이 조금 덜 나가지고 얘가 2등 근데 얘는 딱 뭔가 얘에 비해 얘는 좀 싱거운 느낌이어서 얘가 딱 그 찻잎과 그 우유가 안 들어갔지만 우유 느낌이 나는 진짜 밀크티 같은 느낌이 제일 많이 나서 얘가 1등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좀 싱거운 느낌이였어서 얘는 꼴트 저는 얘가 아몬드 얘가 귀리 얘가 코코넛 같은데 순이는 1등, 2등, 3등 저도 순이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유는 좀 비슷한데 얘가 좀 원래 제가 아몬드 밀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있는 아몬드 밀크를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그 밀크티 향이 좀 나면서 미숫가루처럼 좀 고소한 맛이 같이 나는 그런 느낌?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 얘도 그 비슷한 결의 미숫가루 맛은 나는데 저는 조금 비릿하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그 귀리 특유의 좀 비릿한 맛? 나는 그 미숫가루 느낌이 귀리인 줄 알았어요 좀 그 살짝 비릿한 느낌이 홍차의 향이랑 살짝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느낌? 그래서 얘가 꼴등이고 이제 2등인 코코넛 밀크는 코코넛 밀크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반면에 그 밀크티랑 어울리는 정도가 얘보단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코코넛이 이댄 근데 뭔가 맛으로 따지면 얘를 더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? 다 맛있어 진짜 3개 다 3개 다 진짜 생각보다 더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얘 진짜 되게 고소한데 밀크티고 얘도 되게 달고 코코넛 향이 나는데 밀크티고 좀 더 마셔도 돼요 그럼요 아 근데 셋 다 맛있어 어 셋 다 맛있어 그냥 진짜 논데어리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너무 좀 걱정을 했는데 3개 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먹다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위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다 마셨어요 3등에게 너무 미안해지고 있어 쓰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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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이거 싸가야 돼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논데어리 밀크티 3종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? 저는 평소에 논데어리 밀크티를 별로 맛있게 마셔본 적이 없어서 긴가민가면서 만들어봤는데 진짜 이 세 가지가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여름에 꼭 한번 논데어리 밀크티 만들어서 즐겨보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